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가 다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6강 보시면 그림이 두 개가 보여요 그렇죠 그림이 두 개가 보이고 5강은 지난번에 했는데 그림을 보면 예수님 탄생하신 거죠 그림이 이 주제에 중요한 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5강은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우리 주님 주제로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라는 제목이 있고 6강에는 그림이 두 개 있죠 왼쪽과 오른쪽 보시면 왼쪽은 세족식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를 섬기시는 하느님 나를 선포하신다 또 오른쪽은 예수님께서는 아프니가 치유받는 하느님 나를 선포하신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우리 천주교는 매일미사를 오시면 3년이면 다 성경을 읽는데 이제 어려움은 뭐냐면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끊기니까 그 하나만 단편만 성경인 줄 알고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그러다 보니까 흐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신학성경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복음을 한번 찬찬히 얼마 안 되니까 16장밖에 안 되니까 그걸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흐름을 한번 잡아보시면 되는데 그걸 제가 잡아드릴게요 1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르크복음은 1장부터 16장 1에서 16장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게 보통 마르크가 원형이에요 마르크복음을 원형으로 놓고 루카는 자기 부분을 첨삭하고 마테아는 마르크 원형에다가 마테아 부분을 첨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크복음이 가장 원형에 가깝다는 건 뭐냐면 행적 부분에서 가깝고 또 비교를 해보니까 이 큐자라고 독일말로 크벨레라고 하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크벨레라는 건 말씀인데 말씀 어록집이 있었을 거다 가정을 해서 모든 공감복음은 말씀과 행적으로 있는데 이 말씀 부분 외에 행적 부분의 원형은 마르크복음이라는 거죠 또 물론 마르크복음 안 해도 말씀이 있긴 있는데 행적이 주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감복음 3개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은 2세기에 쓰여진 거라 이거는 너무 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읽으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시대 2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교가 요한복음 요한계의 공동체에서 쓴 거기 때문에 그때는 박해가 심각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걸 상징어로 썼고 그리고 그 상징적인 것들이 풀고 그 상징의 의미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이상하게 가버린 게 많아요 종말론이라는 관점에서 이상하게 가 가지고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요한계 문헌의 요한계시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르크복음을 읽고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요한계 문헌을 읽으면 전부 다 이상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참조하시고 마르크의 가장 기본적인 걸 제가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마르크 복음은 1장부터 16장인데 모든 마르크와 해당되고 공간도 해당되지만 가장 첫 번째 일성이 회개하여랍니다 그렇죠 세례자 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 회개하라는 게 뭐냐 회개 첫 번째 일성이 회개를 얘기를 했어요 회개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느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고 세례자 요한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개라는 말 자체가 메타노이아 히란 말이 메타노이아인데 세례자 요한은 죄를 끊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용서한다는 것이 회개 개념이라 죄를 끊는 게 중요해 내 죄를 끊는 게 중요해 그리고 방향 전환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회개에 익숙해야지 우리는 전부 다 세례자 요한의 회개에 익숙해 가지고 교회가 그동안 2000년 동안 너무너무 실수한 것이 많아요 성당만 오면 죄의식이 쌓여 있는 거야 오히려 죄인들은 안 와 성당에 그런데 죄를 고백을 온 분들은 맨날 죄의식이 쌓여 있는 거라고 여러분 여러분 오늘부터 성당 오면 죄의식은 갖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대답이 한마디 없네 아셨죠 이거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게 죄의식에 이것이 어떤 영향이냐면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서구 문화에 이런 죄의식 문화에 관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타노야는 뭐냐 회개는 뭐냐 여러분 매일 회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회개는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는 뭐냐 예수님께 말씀하신 회개는 그냥 다시 재고하는 거예요 친구랑 대화하다가 남편과 대화하다가 내 생각을 얘기했는데 그것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재고하는 이게 회개라니까 의견을 바꾸는 거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 너무 엄청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면 하늘나라가 와 정말로 그런데 아주 사소한 건데 재고하죠 자기의 고집으로 이거 지면 안 돼 내가 이겨야 돼 내가 한 번 뻔때를 보여줘 가지고 기선을 제압해야 돼 기선 우리 전본당 지문님이 기선이잖아 임기선 지문님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읽는 그 자체에서 회개라는 것이 첫 번째 일성인데 회개한 다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 두 번째는요 엑소시즘을 했어요 엑소시즘 구마를 했다는 구마 두 번째는 힐링을 했어요 힐링 세 번째는 네이처 네이처럴 미라클 자연기적을 이렇게 이게 전부예요 선생님이 한 기적이라든가 병치적이 전부예요 이게 8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이 전부 다 치유야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도 들어 4장에는 시뿌리는 비유가 들어가 있고 6장에는 빵을 또 많게 하는 기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치유 엑소시즘 그런데 왜 처음부터 엑소시즘을 얘기했나 왜 처음부터 구마를 했을까요 정신병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병이 가장 급한 거고 정신병이 어떻게 보면 다루기가 어떤 몸을 치유하는 사람도 못 오는데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부터 치유를 한 거고 그다음에 힐링은 뭐예요 중풍병자 낫게 또 베드로 장모가 아프니까 또 낫게 해 그렇죠 눈뜨게 해 그렇죠 그다음에 몸이 다리 젖는 사람이 일어나게 해 이게 전부 다 힐링이라면 힐링 몸치유 몸치유 그리고 네이처 미라클 덜 떨고 있으니까 바람을 잠재우고 이런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왜 중요하게 8장까지 이렇게 놓여져 있냐 바로 이것은 천국 때문에 천국 천국 이 자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로 왜 이런 것들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죄인도 죄인이고 병자도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엑소시즘을 한 겁니다 엑소시즘 자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체로 의미 그런데 천주교구나 개신교나 2000년 오면서 너무 잘못된 게 뭐냐면 평치유에만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병 딱 치유 끊었잖아요 그래서 9장에 보면 이것이 8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 연결되고 9장에는 16장이니까 반 딱 자르면 8장이죠 8장 26절까지가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8장 27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자기 순환 나는 여러분들이 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내가 임금이다 뭐하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예수님을 여러분 친구로 만나시길 바라요 그래야 정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친구가 아니라 주님 주님 하니까 가까이하게 너무 먼 당신이죠 예수님은 자꾸 친구를 부른다고 다 했는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열심히 한 사람은 자꾸 거리 두려고 그래 열심히 한 사람은 정말 가까이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예수님이 가까이 간 것처럼 어려운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9장에 8장 정반반 딱 자르면 16장에서 8장이 되잖아요 8장 된 9장은 뭐냐면 거룩한 변모가 있어요 거룩한 변모는 뭡니까 거룩한 변모 예수님 빛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빛난 다음으로 본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나가는 건 10장부터는 마르코도 그렇고요 공간보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핵심 가르침을 10장에서 다 얘기해 10장 요즘에 우리가 보금서에 있는 게 10장을 읽어요 10장 그래서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 날 10장 23절이 핵심입니다 외우주세요 아예 10장 23절 10장 29절인가 쓰세요 10장 23절의 9절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어제는 10장 43절 오늘은 10장 52절 이게 핵심되는 말인데 세 가지가 뭐냐 하면 10장에서 10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치가 나오는 게 첫째는 버려라 버림 버리면 얻는다 이거예요 버린다는 게 뭡니까 비움이에요 비움 이게 또 불교하고도 관계돼 이게 무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리면 얻는데 비움은 충만하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버려라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섬겨라 이게 어저께 예루살렘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재배되어 아들 둘이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한테 청이 있다고 하면서 오른쪽 왼쪽의 차질을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꾸짖진 않았지만 바로 잡아줬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너희들을 섬겨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섬겨야 돼 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 여러분 섬겨서 그런 게 아니라 강의하러 올라와 있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높이 올라가려면 섬기세요 분명히 섬김 맞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 있어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오늘 10장 52절이 될 겁니다 그 소경 가난한 소경 그 사람도 또 날 좀 청이 있다고 얘기해 뭐냐 다시 보게 해달래 그렇죠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 했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함께 했는데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차지하려고 그래 또 그 어제 보금도 나와 있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저것들 말이지 또 저렇게 한 또 분열해 이렇게 특히 예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분열이에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소경이 와 가지고 다이오스의 아들 자손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시끄럽다 턱 큰 소리로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좀 해봐 아니 어떤 걸 청하느냐 그래요 제자한테도 뭘 청하느냐 하니까 왼쪽 오른쪽 세력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경한테는 뭘 나한테 원하느냐 했더니 눈 좀 다시 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널 살렸다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 소경은 많은 치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치유받은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그가 따랐다고 표현해요 따랐다 마지막은 이건 따름이에요 따름 소경이 따랐던 것을 따라야 돼 세 가지가 이 10장에서 예수님의 핵심 가치에요 버리고 섬기고 따라라 이게 10장의 핵심 가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핵심 가치가 이거고 이것을 자기가 살아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버렸고 백성들을 섬겼고 제자들을 섬겼고 그리고 주님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해졌잖아요 이게 당신이 따른 그 가치를 얘기하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적인 거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이게 중요한 10장이에요 11장에 가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성전을 정화를 해요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거기에서 환전상 책당 둘러엎죠 그 다음에 뭐요 거기 희생잼을 바치는 비둘기 장사 다 둘러엎어 혼자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단히 그런 예수님의 이런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같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1장에 가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하면서 핵심적인 말이 뭐예요 아버지의 집 성당 성전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대단히 강력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당이 정말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강도의 소굴로 하지 말라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강도의 소굴처럼 득실거리는 데가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12장부터는 이제 자기가 공쪽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쪽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 원로들까지 합세해 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는 권한이 뭐냐 얻어 받았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13장에 가서는 이제는 배반을 하게 되는 거죠 유다스도 배반하고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저 여수 죽여야겠다 11장에서 성전 정화할 때 그때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죠 왜 돈줄 끊으면 죽음이 있을 수밖에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13장에 이렇게 나왔고 13장에 그러면서 13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나 예고를 하죠 그럼 14장과 15장이 있는데 그렇게 14장에서는 계속해서 약간의 마지막 제자들과 얘기도 하고 성체성사도 제정을 한 다음에 15장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16장에 부활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전부 다 마른 거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니까 한번 이걸 큰 흐름을 가지고 쭉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마르코를 중심으로 해서 루카도 보고 마테오도 보면 훨씬 더 풍요롭게 볼 수 있고 요한보금은 딴 문제고요 요한보금은 또 그 자체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보금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박해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느냐 그래서 요한보금의 힘을 가지고 버텼거든요 아무리 그 박해가 들어와도 견뎌 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느님이시다 해서 요한 게시록 뿐만 아니라 상징어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런데 그 상징어를 아주 마르코보금과는 아주 관련이 없이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기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은요 분명히 천국과 관련됐기 때문에 기적이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기적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모세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걸 얘기했냐면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표징을 보여달라는 표징 보여줄 게 없다 나는 요나가 보여준 것밖에 할 수가 없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처럼 홍해 갈라지게 하고 빵도 만들게 하고 이런 걸 원해 그래서 높이 더 높이 더 높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전도 한국 가보면 단일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런 교회는 한국밖에 없어요 저도 로마는 물론 중세 때 크게 진 그런 문화적 그런 부분이 있지만 커도 너무 큰 것이 많고 문제가 생기는 건 다 큰 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작은 데는 생길 수가 없어 작아도 생겨도 작아 큰 성당은 크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같이 작은 사람이 구원받아 농담인지 아시죠 여러분 몸집 좀 줄이시고 이 분이 다 구원받으시겠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도 이런 가치들을 보고 요한복음은 정말 그 박해 상황에서 이겨내수는 힘이었어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요한계시록에 무슨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어쩌고 어쩌고 무슨 누구 뭡니까 신흥종교 어떤 신천지인가 어디서는 누가 또 교주고 예수님이 분명히 했잖아요 다 나도 누구 다 그리스도라고 나올 건데 다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르코 보금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기준을 삼으시면 나머지는 마테오는 마테오 공동체에서 부분이 있고요 루카는 루카 공동체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이해를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르코 보금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그런 점에서 이제 마르코 보금의 이런 가치들을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 여기도 물론 불러는 오리진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지만 서양인들이 먼저 와서 이제 이런 서양 문화를 토돌해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살면서 보금의 가치가 그래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렇다고 언제든 말씀드렸지만 서양 문화 자체와 구조가 그리스도교의 가치랑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현재로는 서양의 문화가 지금 서양의 문화가 그리스도교적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서양 문화는 현재 서양 문화는 그리스도교 특히 예수님의 본질을 더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본질과 많이 또 차이가 나 우리 한국도 많이 차이가 나 그래서 지금은 좁히면 된다는 그러려면 마르코 보금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 왜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왜 실제 나자렛 예수와 결합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마르코 보금에 나타났던 나이는 정말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살았던 인간 예수 그건 이제 학문용어로 보면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예수 지상에서의 예수 역사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나지 않고서는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목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 신간에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계 신앙인이라면 역사 예수 지상의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결합을 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만나는 일 마르코 보금 마토요 보금 루카 보금 요한보금인데 특히 마르코 보금에 예수님과 결합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결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확실하게 믿을 때만 그리스도 교인의 본래적 의미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 보금서에서 살아계신 분 그분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인데 왜냐하면 사람은요 지금까지 2000년을 살면서 사람은 선한테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악한테도 영향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선을 통해서도 역사를 만들지만 악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역사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요 그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2000년도에도 요한바루에서 교황님이 용서를 구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정말 사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책에 제가 써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점에서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그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핵심 가치가 뭐라고 그랬죠 버리고 섬기고 따른다 한번 우리가 외쳐볼까요 그래야만 될 것 같죠 버리고 섬기고 따른다 시작 버리고 섬기고 따른다 이게 예수님이 산 길이에요 당신이 자신의 길을 버렸고 그리고 당신이 제자들을 섬겼고 또 당신이 하느한 자 병자를 섬겼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안 따르고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옆 사람한테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그걸 살면 되는 것이지 대부가 됐든 누가 됐든 그걸 행동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가치들을 얼마나 이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고 섬기고 따르는 것을 인간 고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은 장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일 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일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일인데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처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시간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가면 오히려 고집 만들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집이 뭔지 아시죠 본질에서 멀어지는 자기 아집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정말 버림받은 상태에서 죽음을 당하는 일조차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범을 할 수 있는 만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면 된다는 거죠 잘하고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시골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그리고 저도 신학교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직원을 식당도 우리 수요님들 도와드리고 또 우리 빨래도 해드리고 할 분들을 이렇게 좀 얻다 보면 시골이니까 시골 분들이 오기가 편하니까 시골 순박한 분들을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하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순박하니까 센 게 최고야 내가 책임자면 내가 센 분이니까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3년을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봤을 텐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분명히 나는 이런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금방 얘기했는데도 가면서 당신 나라가 오시면 오른쪽 누가 왼쪽 저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센 것이 중요해 너무 센 거 자기도 세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핀잔 주거나 나무라기보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의 센 환경에서 자랐던 제자들에게 그러한 자기들의 그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너 첫째 되고 싶지 꼴찌 되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라니까 여기에 대단한 예수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멋지게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구절절히 무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쎈 거운하지 쎄지려면 약해지면 돼 여러분도 골프치려면 힘 빼라면서요 멀리 가려면 힘 빼라며 저도 테네스 갈 때 힘 빼니까 잘 나가더라고 그런 것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세지길 바래 천국 저쪽은 정말 세지는데 그러려면 약해지고 꼴찌가 되면 세지는 거다 이런 대단히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제자들을 인도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버리고 섬기고 따르기 비음 섬김 따름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보시면서 이 책이 150조까지 다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나는 온유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생각 있죠 다시 이제 정리해보면 예수님 마음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예수님 마음은 온유 겸손 믿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결국에는 믿음도 마음에 토대를 둔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겸손도 마음에서 뿌리를 둬야 된다는 것이고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도 결국은 마음에 토대를 둬야 되는 건데 바로 이것이 특히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장점들이 많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부분들은 여성들의 이런 감정 환경에서 성장했던 분들이 훨씬 더 이런 따뜻하고 겸손하고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은 뭐라고 그러죠 세 가지 말씀드렸죠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행동 세 가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희생이 행동으로 해야 돼요 희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진리하면 행동으로 해야지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은 행동이에요 두 번째로 행동은 말씀드린 용서는 정말로 행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차츰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여러분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핵심 가치들을 정리만 하면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 삶의 환경에서 자신의 희생의 메커니즘 용서의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체적인 방법은 마르코보금을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했던 이러한 가치들 마음의 문제들 행동의 문제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세 가지 온유 겸손 믿음이고 예수님의 행동은 희생은 사랑이니까 희생 사랑 용서 세 번째는 긍정 칭찬 긍정 칭찬도 행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말로 해야 되고 이렇게 표정도 밝아줘야 되니까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 여섯 가지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은 생각에 항상 목표를 두고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생각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생각은 오르지 생각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괜찮아요 말씀해 보시면 어디죠 내가 또 친절히 설명을 해 줘야지 또 일치 다른 말로 친교 친교와 일치는 이런 행동들이 이런 마음들이 어우러질 때 이게 일어나는 거지 친교가 친목도 관계는 되지만 친목이 친목 친목이 친교 안에 들어가요 친목이 일치 안에 들어가지만 자칫 잘못하면 친목이 친교가 전부인 줄 알 수 있어요 먹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만 먹기만 하는 게 친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반적인 것은 아니다 왜? 예수님이 먹는 거 좋아했지만 맨날 똑같은 사람만 먹인 게 아니에요 특히 가난한 사람 병자 서로 예수님과 혼났던 바리사이들 이런 사람하고 먹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도록이면 음식은 아는 사람끼리 먹잖아요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먹는 건 닮았어 그러나 아직 일치와 친교라는 관점으로 아직 우리 목표가 남아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부담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보면서 자꾸 꺼내보면서 내가 먹는 거 친목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목표인데 지금 네 단계는 이 정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해볼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프란스 교황님께서는 교황청 거기 바티칸에 계시면서 성탄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을 다 초대하잖아요 예수님께 하신 건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잘 그런 흉내가 않네 제가 이 주변에 노숙자를 찾으려도 누가 누군지 몰라 내가 모르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럼 그러려면 우리도 동의를 또 구해야 돼 신분이 안 하던 걸 왜 합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맞다고 하잖아요 카톡 교황님은 그냥 하셨어요 교황님이 저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물어보고 여러분도 익숙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니 가는 소리예요 그런 점들이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서양 사람들이 보금의 이런 예수님의 부분들을 많이 이제 닮아 친절하고 그렇죠 나이스하고 한국 사람이다 아니다는 결정적인 차이는 서양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또 여러분 자녀가 서양인이다 뭡니까 서양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이다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가 눈치가 있냐 없냐가 따르는 분기첨이야 자녀가 눈치가 있으면 한국 사람이고요 눈치가 없으면 서양 사람이고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여기 사람들은 눈치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눈치를 너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눈치의 좋은 점 눈치는요 영적 감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감정지능이에요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써가면은 나빠지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긍정적으로만 쓰는 것을 안 해와서 그렇지 우리의 좋은 가치들을 긍정적으로 써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금과 훨씬 더 가까워요 훨씬 더 가까워요 특히나 이런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이 말씀했던 고치는 것이 천국과 관계된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동포애라는 것 동포 동포애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서양 사람은 동포애가 없어요 여기는 물론 멀티문화다인 것이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남녀가 평등해요 어떤 점이에요 물론 시대마다 약간 달랐지만 이름 각자 각자가 자기 이름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남편 이름 따라가야 이름으로 봐도 우리는 남녀라는 게 있지만 그렇죠 여기는 영어로 여자는 뭐예요 여기는 좀 맨 밖에 없어요 맨 맨 그냥 맨이에요 맨에다가 여자실람은 애기 주머니 있다고 해서 운만 붙인 우 더블유에서 우먼이 온 거예요 일류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맨카인드지 우먼카인드는 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단일한 그러한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라는 거 나쁘다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음양이라는 것들이 항상 공존해왔고 동포애라는 것들이 공존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금 특히 마르코 보금을 알아듣는 데는 한국 사람이 아주 문화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모르는 거 여러분들 전혀 여러분들 어떤 나는 몰라하는 의식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순수한 한국 사람으로서 마르코 보금을 읽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역사 안에서 체험됐던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요점들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나는 이 사건이 중요하지 옆 사람 만난 거 존중하지만 내가 만나는 게 중요하다 각자 만난 예수의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는 기본적인 동포에도 있고 연대감도 있기 때문에 함께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보금의 영성 온유함에 대한 거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영성 이런 부분들 또 무저항 자기 비움의 영성이 다 여기 나왔던 버리는 거 비움 이 하나를 특히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의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지만 또 이 그리스의 비잔틴 교회가 988년에 러시아로 이렇게 옮겨졌던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하면서 러시아도 비움의 영성으로 일관되게 천년을 살았한 정말 신비로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러시아 음악 들으면 굉장히 소울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몇십 년 전에 모래시계 드라마 있었죠 그게 다 배경음악이 러시아 음악이었는데 아주 막 드라마랑 어떻게 똑같아 느끼는 게 그만큼 러시아는 또 서양과 또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그런 공통적인 공감대가 역사적으로 있는 게 그게 이제 나무문화도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몽골 지배를 또 오래 받았거든 러시아 우리도 몽골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 공감대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구교와 신교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구교하면 천주교 신교하면 개신교인데 거기서 구교는 아주 간단한 문제에서 구교 신교가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되면 오히려 서양은 하도 그런 싸움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웬만하면 성복하고 평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 스포츠는 평정을 이뤄요 저도 로마에 있을 때 이해가 안 간 게 뭐냐면 축구 경기하면서 사람이 죽어 싸워가지고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참 그게 문화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하도 유럽은 싸움의 전쟁이 구약과 같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침략만 받은 그런 환경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이 마음의 영성에 아주 깊은 그런 선물들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 마음의 영성이라 보다는 생각의 영성 생각 영성이 아주 깊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런 보금의 영성에서 최고의 가치가 순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100년의 그런 순교 역사 안에서 이런 자기 비움을 드러낸 모습들도 있었다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러한 마음의 영성에서 버리는 마음 섬기는 마음 추종한다는 거 따른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아가는 데에서 형성된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에서 출발해서 히랍 교부들이 그렇게 생활했고 또 두 번째 천년기에는 러시아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교 서방 영성은 지성의 영성이거든요 12세기 13세기에 토마스 아키나스가 대표적인 지성의 신학자예요 바로 이 성인도 바로 신학 토대가 바로 토미즘인데 바로 토마스 아키나스의 신학의 토대는 철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교 철학과 함께 신학이 발전됐는데 이것이 서방 영성이 지성적 측면의 신학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가끔 보면 부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부인들은 상당히 정서적인 측면이 강해요 남편들은 집안을 책임져야 되고 외적 공격도 막아내고 해야 되니까 남편들은 생각 지성 합리적인 것에 아주 그런 책임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인들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부인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남편이 당신이 그런 잘못한 거네 하고 보충 설명해 줄 때 아주 짜증난대 그렇죠 보충 설명할 때 그래서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서 토미즘이 주류를 이루어던 이런 서방 그리스도교는 같은 시대에서 동시대에 토마스 아키나스가 12, 13세기에 서방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아니라 지성의 영성 지성의 신학이 발전될 때 동시대의 동방에서는 동방은 어디냐면 동유럽 그리스 동유럽 이쪽입니다 러시아 이쪽인데 여기서는 반대의 마음의 신학이 마음의 영성이 형성되고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영성주의의 핵심적인 용어가 헤스카슴이에요 헤스키아라고 해요 헤스카슴 헤스카슴 헤스키아라고 하는데 헤스키아 이런 말인데요 헤스카슴 헤스키아는 뭐냐 고요함 그다음에 정적 침묵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헤스카슴은 말씀드렸는데 고요함이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성령도요 이쪽 동방 성가도 마찬가지로 성가도 이쪽 마음의 영성을 추구하는 이쪽 성가는 굉장히 비움의 영성이라 높이 올라가는 곡이 있는 게 아니라 저음으로 깔려요 계속 한번 들어보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 헤스키아의 어원에서 이 헤스카슴이 왔고 침묵 고요와 침묵을 살아가는 은수자와 독수자의 영성생활을 기초를 하는 겁니다 헤스키아를 바탕으로 하는 이 마음의 영성은 독수자와 은수자들에 있어서 하느님을 만나는 내적이고 외적인 영성생활의 기초를 말하는데 그럼 이 헤스키아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사막의 교부들 안토니오 성인같이 수도생활을 시작했던 광야로 갔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볼 때는 헤스키아의 영성을 살았던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말이죠 회개하라 하느님 나 다가왔다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구마하고 치유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또 행동을 하고 빵 만드는 거 만들고 이렇게 하죠 쭉 하면서 굉장히 분주했지만 중요한 때에 지난 다음에 전에 늘 고요함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이게 헤스키아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제나 수도자들도 1년에 정기적으로 고요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해요 피정도 하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세상에 이런 분주함 속에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방식대로 고요함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 그것이 여러분 휴가잖아요 휴가 그런데 휴가는 더 복잡할 수도 있어 아이들 챙기고라는 거죠 그래서 홀로 이건 홀로 가는 게 중요해요 홀로 고요한 곳에서 사제의 수도자는 피정은 혼자 합니다 혼자 예수님도 혼자 기도를 했어요 혼자 고요한 곳에 가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러면 힘이 충전이 돼서 다시 또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막 교부들 성인들이 사막으로 간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싫어서 세상이 싫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왜 고요한 곳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곳에는 없어요 이렇게 고요와 침묵 안에서 해스키야 그 침묵 안에서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닮는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막의 교부가 안토니오 성인이에요 안토니오 성인 이 안토니오 성인은요 보금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왜 사막에 갔냐 굉장히 부자였는데 예수님이 보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제자들하고 만나기 전에 율법 청년이 와가지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율법 다 지켰습니다 잘했다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따라 그건 못한 것 같잖아요 이걸 보고 안토니오는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다 날아준 다음에 가난한 사람 다 기부한 다음에 하느님을 만나러 간 거죠 그것이 이제 사막인데 그 사막에서 은수자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금의 삶을 철저히 살면서 은수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이 생기는 겁니다 수도원은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러 갔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몰려 있으니까 수도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 성인과 빠꼬미오 성인이 수도 생활했던 것이 이제 이집트의 사막이 많죠 그래서 이집트의 아나산드리아 그 밑에 쪽도 있고 저도 보니까 지금은 코로나 못 가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집트 여행을 많이 가는 데가 물론 카이로도 많이 가지만 유족들이 많이 남아 있고 많이 가는 데가 들어보셨어 이름을 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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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이집트 밑에 쭉 룩소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빠꼬미오 거기서 수도 생활한 거예요 흩 떨어진 광야에서 거기 수도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토니오 성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들이 세기 세기마다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도원의 삶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안토니오 성인이 이제 수도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안토니오 성인은 굉장한 영안 영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영안이라는 것은 남들은 안 보이는데 보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영안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은 못 보는데 봐 또 나는 못 보는데 저 사람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안토니오 성인이 어느 날 수도원을 향해서 멀리 오는 두 젊은이를 본 거예요 멀리서 한 명은 이미 죽었고 다른 사람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보니까 그래서 안토니오 성인은 제자들을 몇 명을 불러서 그 말을 했죠 어디어디 가면 젊은이 두 명이 오는데 한 명은 이미 죽었으니까 장사를 잘 지내주고 나머지는 잘 케어해서 데리고 오느라 한 거예요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안토니오 성인이 말한 대로였거든요 누군가는 안토니오 성인이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수도자 중에 한 명이 아이고 그렇게 봤으면 죽기 전에 보지 그랬어 죽은 다음에 간다 뭐 하는데 죽기 전에 봐가지고 죽기 전에 좀 살리시지 이렇게 비난한 그렇게 말을 했지만 기적은 그 일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얘기했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는 부하설 뿐이지 뭐냐 하느님이 보게 했지 내가 해결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대신 말하면 누군가는 그렇게 왜 살리지 못하느냐 말해야 했지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기적도 마찬가지 기적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이루게 하는 자의 거룩함 내가 본 사람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이 청하는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봤으니까 하느님께 청을 해가지고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다 보는 것은 내가 봤지만 그걸 이루게 하는 것은 하느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관점이 사회비가 되느냐 온전한 수도자가 되느냐의 기준이에요 사회비는 그래 내가 봤는데 구해와 자기가 올라가는 거죠 분명히 안토니오 성인은 봤지만 이것은 나는 봤을 뿐이지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청하는 기도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토니오 성인의 기적은 하느님이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살리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어떠한 표징도 보여줄 수가 없다 오직 요나가 보여준 표징 그것밖에 보여줄 수 없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해 모세가 말이죠 홍해바들을 쫙 갈라가지고 쫙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할 수는 있어요 왜? 성경을 보시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고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적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 당할 때 유혹당한다는 말보다 시험당하는 말이에요 맞죠? 시험당할 때 빵 만들어봐라 뛰어내려보라 다 했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왜? 사랑이 없는 목적이 없는 기적은 하질 않아 자기 과실을 위한 것은 하질 않는다고 그건 또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살리시는 분은 하느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지 내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믿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느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마음의 영성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안토니오 성인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을 했더라면 사입이 교주가 됐을 거예요 지금은 이름도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는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 순간부터 이게 사입이 될 가능성이 많아 그것은 날라가고 우리 그리스도 역사에서 면벽수행 순임들이 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적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인들이 카파토키아 같은 굴 파놓고 하는 것들이라든가 보면 저기 돌 위에서 오랫동안 살고 이런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비우는 거죠 비우는 거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예수님 성령이 드러나는 것이고 거기에 마음의 영성의 핵심은 온유 부드러움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마음의 영성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는 게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딱딱하면 깨어있는 게 아니죠 뭐든지 딱딱하면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는 또 내 마음 컨디션 내 몸의 컨디션에 달려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마르코 보금도 그렇고요 성경에 마음은 히람말 원문으로 푸시케라는 말을 했어요 푸시케 오리게네스도 성경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설명한 인간의 중심에 있는 마음을 푸시케라고 그랬어요 푸시케 이거를 현대의 용어로 쓴다면 자아 자아 에고 에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고는 뭐라고 그랬죠 마음은 믿는 바가 안 된다고 그랬죠 믿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나 믿지 말라고 했지만 이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믿으시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좌를 이제 벌써 보니까 반 지났더라고요 반만 남았는데 올 1학기는 반 남았는데 지속적으로 저는 이 교재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지만 중심이 되는 걸 말씀해 드리고 주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역사 예수 인간 예수 인간 예수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간 예수 안 만나고 주님만 만나면 늘 우리는 수동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피동성이 될 수 있고 피동이 꼭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될 우려가 많고 자발적 자율성 같은 것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까지 가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마음의 영성을 더 넓고 깊게 여러분 각자 각자가 여러분 마음을 체킹하고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 기도까지 해갈 수 있는 노력을 해볼게요 그런 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감정 다루기 마음 공부 이것은 몸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까지 간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것이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호흡으로 기도하는 것 요즘 잘하는 스트레칭 그 다음에 묵상 이걸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그거를 적어놓으셨으면 해보세요 호흡으로 하는 기도 주목용도 좋고 성모송도 좋고 그 기도를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들숨 코로 날숨도 코지만 또 입으로 해도 괜찮고요 근데 들숨은 입으로 하지 마세요 들숨은 코로 하는 거예요 들숨하고 내쉬면서 성모송을 해도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루에 적어놓은 10분은 해보시고 아침 저녁으로 해보시고 20분까지 하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 있죠 스트레칭 보통 스트레칭을 하는데 스트레칭도 정기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좀 해보시고 이 묵상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마음 영성과 이 부분을 체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 영성 체킹과 어울러서 여러분들의 영혼 영혼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인지 인지잖아요 인지영성 생각영성 마음 영성과 생각영성을 다 같이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생각과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도 있고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자기 성향이 마음 중심에 감정 중심에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지성 중심에 생각 중심에 그리고 영혼 뇌 중심에 삶을 살았던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 중심으로 갔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의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평생을 너무 이쪽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감정 훈련을 많이 합니다 일부러 감정 훈련 기도도 생각을 내려놓고 하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운동도 지금은 테네스를 주로 하자면 테네스 외에도 제가 했던 어려서부터 어려서는 아니죠 20대부터 했던 근육운동이 아니라 마음운동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운동을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잡히고 특히 젊어서는 자기의 주된 그러한 환경성 형성된 삶이 나타나지만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는 반대의 내가 보완이 돼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균형을 잡히 수가 있다는 거죠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분명히 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난 몰라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 그런데 불편할 거라고 불편하고 옆사람도 불편하고 다기도 불편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건강에도 좋고요 장수에도 좋은데 어떤 분은 나 일찍 죽을 거야 일찍이 지금 백살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하지 말고 하느님이 주신 그런 삶을 내가 얼마나 잘 이렇게 알아차리고 관리 조절했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마음에 대한 부분들 한동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지 생각에 대한 것도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부분은 남자들은 인지가 발달되어 있고요 여성분들은 감정과 마음이 발달되게 되어 있어요 환경상 그래요 그런데 또 아닌 분도 있지만 그럴수록 그런 점에서 여성분들은 인지 훈련을 많이 하시면 좋겠고 남성분들은 마음 훈련 감정 훈련을 많이 하는 게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몸은 똑같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 전인적 아까 말씀드린 이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영성 생활인데 따라서 전인적 전인적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몸 전인적이라는 전체 이런 전인적 이러한 사람들 속에는 푸네오마 영도 있고요 푸시케 마음도 있고요 몸 소마도 있는 거예요 세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전인적이라고 하는 푸네오마는 말 그대로 영인데 내 안에 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호흡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호흡법으로 할 때 코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신다 숨이 들어오신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숨을 불어놓으시면서 바람을 불어놓으시면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래서 기도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몸은 뭘로 하는 거죠 몸은 몸을 잘 관리하려면 잘 먹어야 돼 섭생이 중요해 여러분들 내가 고기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고기 안 먹으면 이 정도 된 거야 먹었으면 복근 됐을 거야 나는 내가 봐도 그래 실험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몸은요 섭생을 잘해야 되고요 이 영은 기도를 잘해야 되고요 마음은 자아를 잘 갈고 닦아야 되는 잘 비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영이 앉아 있느냐 마음 안에 몸이 앉아 있느냐 따라가지고 우리가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영성생활이고 따라서 영성생활은 내 안에 영인 신성 하느님과 또 몸인 소마 내 몸이 같이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몸도 자라는 것이고 그렇죠 마음도 자라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성생활을 한다고 몸이 없어지는 소마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육적생활한다고 영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에딕션이 걸려가지고 알코올 알코올 걸려가지고 몸이 망가졌어 몸이 망가졌다 그래서 푸네오마 영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몸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영을 못 느끼는 거죠 굳어서 못 느끼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영성생활과 육적생활을 마음 안에서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그 부분 그래서 마음을 자꾸 잘 들여다봐야 돼요 마음에 뭐가 있나 하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나 또 마음에 어떠한 감정이 들어가 있나 그건 몸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이 마음에 안착될 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드는 것까지 괜찮아 그건 죄는 아니에요 헷갈리는 거지 그렇죠 그것이 마음에 안착이 되면 그때부터 불편심이 생겨서 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까지 안 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생각만 하면 돼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열정에서 오거든요 열정 열정은 뭐냐 열정은 세 가지에서 와요 꼭 기억하세요 열정은 세 가지에서 와요 어디서 열정은 세 가지에서 오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열정의 생각 속에 자기 기억 속에서 생각이 와요 이거 얘기하는 열정은 안 좋은 생각을 유발하거든요 보통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순수한 생각과 다른 게 열정적인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지만 순수 생각은 성령에서 온다고 하지만 열정은 아무래도 생각에 영향을 잘 옳게 주지는 못해 그래서 열정이 나쁜 생각으로 회의해서 마음으로 오게 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기억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과 기억이 아주 우울하고 안 좋으면 계속 그걸 치료를 받아야 돼요 기억 자기 기억 두 번째는 보통 얘기하는 신체적 기질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오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기억은 뭐겠어요 기억은 머리에서 오는 거죠 머리에서 오는 거죠 신체적 기질은 뭐예요 몸에서 오는 거예요 몸에서 그것을 보통 체질이란 말도 하더라고요 신체적 기질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마음에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쳤을 때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2000년에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얘기하는 그런 열정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적 생각의 출발점이 기억과 신체적 조건과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런 환경에서 온다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영성생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에서 몸도 영도 영성생활을 한다고 몸이 사라지거나 또 육신생활을 한다고 영이 사라지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느님은 착한 사람한테만 빛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어쩌면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삶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잘 성찰하고 식별하기 때문에 자신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빛을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느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나를 마음을 정화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느끼는 거예요 부끄럽게 그런데 그 순간 회계 변화의 은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계를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매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회계는 뭐라고 그랬죠 아주 간단하게 뭐 한다고 그랬죠 회계 회계는 뭐냐 예수님이 회계하시오 하느님 날 다가왔다 정말 그래요 그죠 어떤 거죠 재고하는 거예요 재고 재고해주세요 그럼 회계 안 하는 거지 재고해주는 재고해 합이 될 수 있도록 재고해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말도 상대방한테는 편안하게 들려요 절대 안 돼요 절대자를 빼는 게 중요해 예수님께서는 절대라는 말을 복음서에 써본 적이 여유롭죠 우리는 많이 써 얼마나 당했으면 많이 쓸까 그런 거죠 그렇다면 회계는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자신을 바꾸는 것이 구약의 회계의 개념이에요 구약은 전쟁도 많고 잘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느님께서 벌주시고 이랬거든요 유배가고 그래서 구약의 회계는 똑같이 세라제의완도 메타노야 얘기했고 예수님도 메타노야 얘기했지만 구약의 세라제의완의 회계는 죄를 완전히 끊고 방향을 바꿔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건 회계라고 하는 것이고 하느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회계는 제고하고 눈 뜨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 눈 뜨고 제고하고 생각을 좀 바꿔보고 이런 거죠 따라서 구약의 회계는 직선적이고 전진적 역동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계의 회심의 개념은 내 안에 하느님을 모시는 것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영을 모시는 것 그러면 그게 회계예요 사실 이 두 개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회계는 10년에 한 번 좋고 10년에 한 번 하면 좋고 예수님의 회계는 매일 하는 게 좋죠 매일 그건 죄와 관과 없으니까 그러면 죄는 크게 관열이 없어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다 됐네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마음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따라서 마음이 온유하다는 그 자체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 자체가 회심을 한다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